그래서 짤방하고 갈겁니다 미끼를 껴쓸께 아 근데 미끼 근데 아까 누가 잘라먹었냐 장비 안가? 오늘 그거 안쓰는데 아 네 조금 괜찮아졌어요 좀 자다 나왔더니 한 5시부터 초둘물이니까 그래도 한 6시 정도? 6시에서 6시 반 정도? 아니요 오빠 방송 껐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어 열심히 하느라 끌성오빠 잭소영 어서오세요 나 죽다 살았어 멀미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빙고인님 어서오세요 오신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미끼 좀 다시 달게요 미끼 좀 다시 달게요 바늘 바늘 아까 잘라먹었어요 던졌는데 내 바늘 누가 잘랐을까 보보가 있나 개가 있나 다행이다 하모하모님 어서오세요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아 햇빛이 비쳐가지고 죄송해요 나는 가는 곳마다 햇빛이 나한테 이렇게 비치네 올라갈 때 드라이브 방송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어제 보셨죠? 저 멀미하는 거 이도님 어서오시고요 멀미하는 거 제가 차 타도 멀미를 해요 멀미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저 차 없어요 저 뚜벅이예요 저 차 없어요 저 뚜벅이예요 저 버스 타고 가야돼요 아 진짜 근데 선상 못할 거 같애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성남 몸부실 아. Nee 저거 몸부실인데 저 파주 살아요 파주까지 가야돼요 저. 66 000 저 뚜벅이어서오오오오옹 앞 걸렸고 마이 파도 멀죠? 속초도 멀어 우리 집 가는 거나 여기서 속초 가는 거나 거리 똑같아요 속초가 더 걸리지 아이고 발에 걸렸다 발에 걸렸어 아이고 아이고 아 멀미야 한교과가 멀미야 알려줬거든요? 뭐 사는지?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사서 먹어볼라고 오 나 멀미 진짜 심해요 이 동네 저기 뿌예빠 뿌예빠 차가 문제가 아니라요 면허가 없어요 하 당일치기로 어? 파주 어디 마스터님? 외국인 데리러? 아유 나이 나이 그런 거 상관없어 멀미하는 거는 근데 배를 많이 배도 안 타보고 요런 자재도 안 들어가봐서 그.. 그래서 더 멀미하는 거 같애 어 그거 용오빠 그거 알려줬어 향기오빠가 일제꺼 뭔지 알려주더라 어 맞아 맞아 그거 그거 다섯 개 있는데 안 먹는다고? 왜? 다섯 개 있는데 안 먹는다고?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그거 다 갖고 다니지 그 텐트랑 그거 무게가 얼마나 한다고 그 마스터님 택배로 좀 주소 좀 보내드릴게요 그거 저 좀 어떻게 주시면 안 됩니까? 버스 타도 시체되고요 차 타도 시체되고 배 타도 시체되고 비행기 타도 시체돼 나는 비행기도 월매하더라 소리를 좀 보여줄게요 용두 선생님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캐스팅 강좌요? 캐스팅 강좌 백풍이요 시간당 백풍이요 아 용 오빠는 잘 할 것 같은데? 아 용 오빠는 잘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게 자기가 운전을 하면은 멀미도 안 한대 그래서 한번 면허를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내가 해봐야겠어 진짜 멀미를 안 하는지 패스할게요 네 시간당이요 네 시간당이요 시간당 저 바쁘진 않지만 바쁜 척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삼천포 자동차 학원이요? 삼천포 제가 집이 파주인데 그러면은 면허를 강습을 받으려면 삼천포까지 가야되는 건가요 혹시? 뭐지? 레드전도 스케일을 달라 아 어싱감지게 안 꼽았네 저거 내가 오너오빠한테 저 무게추두 내가 어 파주가서 따야지 무게추두 내가 이렇게 해왔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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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50m? 저는 30m에요 이 동네 어싱감지기 가지러 가야지 내 얼굴 부담스러워도 이해해줘 내 얼굴 부담스러워도 이해해줘 집어등 하나 만들어 집어등? 어 오빠 나도 집어등 집어등 구매할게요 저도 집어등 하나만 집어등이 없어서 뽈락을 못잡아요 뽈락을 집어등 당근마켓이 아 밤에 아 밤에 어 뽈락 밤에 올라온다 뽈락 밤에 올라온다 어 밤에 올라온다 근데 지금 못잡아서 지금 누워도 며칠 자고 했는데 한 이 정도면 됐겠죠? 신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집어 전문이잖아 좁게 왔어요 드디어? 어 아 잠깐만 이거 껀턴지 백세이.. 아 근데 오빠 그거 그거 입고 가보지원학시 하면 난리나는 거 아니야? 어 낮이니까 뭐 안 껴도 되겠지? 권전지는 필요 없겠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자.. 산자님 산자님이구나 산자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아 오빠 저거 그거 되고 뽀얘치면은 대박이겠는데 진짜 구타냐 그러겠는데 사람들이 쩔 가격에 비해 다른 비슷한 제품 왜요 왜? 뭐가...뭐가 별로야? 마우스터님? 뭐가 별로야 다이와 토너먼트 사달래 너무 비싸? 근데 어때요? 이뻐요? 토너먼트가 그거 아니야? 그거 옷 낚시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벗어빠 벗어빠 어서와요 벗어빠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 어 그 얘기하셔가지고 불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네 아우 저 캐스팅 잘 못해요 비거리 30백개 안 나와요 뿌예로방초 페라리 사주세요 아 토너먼트 낚시대 원투대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으면 안 되지 않아? 진짜 가격이 꽤 하던데 부가티 부가티가 뭐야? 이또님 리리오 500억짜리? 나는 근데 진짜 500억짜리 차례 사줘도 못 끌고 다니겠다 그거 흠집날까 겁나서 어떻게 타고 다녀 커피 다 쏟아갖고 마음이 아프네 마실 게 없다 커피를 발로 차가지고 한 모금 먹은 거를 어떻게 알았지? 내 통장에 500원도 없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그때 262원 있는 거 226원인가? 통장에 자기씨 지금 커피 먹고 있는 거야? 226원 어 맞아 믹스커피 믹스커피도 좋지 근데 나는 아메리카노가 더 좋아 악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뿌예 오빠 통장에 왜 하고 뒤에 그 뒤에 말이 왜 없어? 아 오빠 226원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왜 기억하고 다녀 창피하게 어 저도 연한 아메 악마님 어서 와요 그 샷 하나 나는 항상 샷 하나 넣어달라 그러거든 가면은 물어봐 여쭤봐 가서 샷 몇 잔 들어가요? 두 잔 들어가요 한 잔만 더 주세요 얼음 많이요 쓴 건 나도 못 먹겠더라 커피는 좋아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질착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어우 쌀쌀하네 그래도 바람이 쬐깍 불어서 장 물 마시래 컴포즈 커피 괜찮아 컴포즈가 저렴하면서 되게 괜찮거든요 컴포즈가 컴포즈랑 그리고 메가커피 컴포즈 메가커피 그리고 그거 그거 뭐지 더벤틱 아 나는 스벅 커피는 못 먹겠더라 너무 써서 투썸이랑 이디아 스벅은 한 잔만 넣어도 너무 써 아 지벌을 너무 많이 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기본이죠 아메리카 커피 스벅 굴드라고? 나 스벅은 진짜 못 먹겠더라 너무 써가지고 스벅 가면은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자바티 프라푸치노 자바티 프라푸치노 자바티 프라푸치노 골드믹스 커피 한 잔 타먹는 게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저는 얼쥬가라 답장나였나 너무 저는 근데 좀 얼쥬가여가지고 제가 이번에 좋아하는 커피가 생겼어요 디저트 그 디저트 삼땡인데 그 디저트 삼땡이 용량도 되게 크고 되게 맛있거든 음료 자체가 거기 텀블러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하루 그 일주일 한 달에 뭐 얼마치 사 먹으면은 그 텀블러를 준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커피 맨날 사 먹고 있거든 오 이디아 커피 저는 이디아 가서 먹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복숭아 아이스티 이디아 복숭아 아이스티가 최고야 티라미슈? 근데 티라미슈는 그게 싫어 좀 치즈만 나는 게 싫더라고 카누에서 펫 이벤트 하는 게 아 맞아 맞아 그거 근데 마트 가면은 그 다 보틀 하나씩 다 이벤트로 껴놓잖아 카누나 뭐 막 등등등 티라미슈는 어 나는 별로 저는 초코 라떼나 막 딸기 라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달달한 거 그게 맛있더라고 그게 진짜 당 떨어질 때 최고예요 아니 나는 솔직히 에터미도 조금 쓰더라 나는 저는 좀 신맛 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도 또 탄맛 나는 건 또 싫어해 그래가지고 에터미는 조금 탄맛이 좀 많이 나더라 탄맛보다는 살짝 한 신맛에서 탄맛 중간 정도 되게 애매한 원두 원두 아메이는 뭔지 모르겠다 아 네 커피가 조금 되게 까다로워요 먹는 그 스타일이 있어 저는 아메리카노 이것저것 진짜 많이 먹어봐가지고 비싸다고? 아메이가 에터미래 저희 엄마가 에터미를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로션도 에터미꺼 쓰고 그 뭐지? 김치도 사드시고 휴지도 거기서 쓰고 뭐 막 폰클렌징 이런 건 다 거기서 다 쓰고 계셔가지고 아 근데 이게 내가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잖아 근데 좀 괜찮더라고 폰클렌징은 진짜 최고예요 아 내가 파는 게 아니잖아 그럼 됐어 아 용이 오빠 일하고 있다고? 토요일인데? 오빠 언제 퇴근한다 했지? 어제 정신이 없어갖고 어 그건 나도 알지 그거는 나도 아는데 그래도 물건은 괜찮더라고요 아 보나디 일하고 있다고? 아 난 오빠 일하고 있다는 줄 알았네 썬크림은 안 써봤어요 폰클렌징이랑 로션 이런 거 영양크림 이런 건 다 써봤어 썬크림은 모르겠다 그리고 썬크림을 잘 안 발라요 저는 이게 썬크림 바르면 얼굴 찝찝한 게 싫더라고 설마 걔가 또 내 목줄을 잘라먹은 건 아니겠지 수계정 격중 개 개 여기 개가 있는 것 같아 줄을 잘라먹더라고 인셀덤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오너오빠 아니고 저 그 오너오빠 아니고 그 용오빠야 용오빠 어 옆으로 절어 다니는 개 용오빠 용오빠 아 그 뭐야 오너오빠는 노랑색볼씨예요 여친카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너 짝퉁이에요 오너오빠 짝퉁 그러게 오너오빠 뭐하고 있대 오너오빠 오너오빠 잠수야 뭐해 속았지 저도 처음에 속았어요 분명히 오너오빠가 잠수 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오너오빠 지금 낚시해 낚시하고 있구나 아 선상은 엄두가 안난다 안나 아 조금 보거스보다는 까불이가 좀 잘 까보고 그냥 닉에 맞게 방송하려고 까불이로 바꿨어요 하도 여기저기 까불고 다녀가지고 차라리 까불이로 바꿔라 다들 그래서 바꿨어요 미태오빠 어제 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제 그랬잖아 일 있어서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 선상 취소됐다고? 근데 미태오빠 그래도 타셨나보네 아 어제 그랬거든 일 있어서 못하신다고 제가 취소 아 미태오빠도 아니야 미태오빠도 어제 오빠 잘 때 있었어 오빠 잘 때 미태오빠 자기씨 어디 갔냐 니 자기씨 불러라 이러더니 그 뭐야 매일 일 있어서 선상 취소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헐 왜 허리야 잘못 들어왔어? 마스터님 근데 낚시 못가서 어떡해? 맨날 타이라마 공부하시고 하셨는데 어 미태오빠 취소됐다고 말씀하셨거든 물이 엄청 많이 빠졌다 물이 맑다 3월까지 해요? 용오빠인데 그거 용오빠 나갔어 헐 이러더니 나갔어 잘못 들어왔나봐 아 아니야 친구네 집에 있어요 자신있게 깨끗하게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게 자신있게 아니야? 저는 까부이입니다 3월 1일 5일 저는 배는 못할 것 같아요 마스터님 마스터님 같이 일여인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같이 가고 싶었는데 어제 그 상태로는 갔다 오 자대도 그렇게 멀미하는데 배는 얼마나 멀미할까 해가지고 멀리 가는 건 못할 것 같아 그거 맞지? 어 골독바 어서오세요 425 때 누가 선물 안 주시나? 딱 좋은데 가볍고 저요? 아니면은 잭스형 얘기하는 거야? 누구? 오신 분들 추천 그리고 질착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질착까지 부탁드려요 아 추워 이거 쓰고 있잖아 이거 390 때인데 390이면은 충분해 아니 햇빛이 오빠 햇빛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비치거든? 그래가지고 아 네 저 해상자대 갔다가 죽다 사러 왔어요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침 4시에 원래 그 미션 있었는데 와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미션까지 포기하고 그 제가 방송을 끄고 메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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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그냥 막대에요 막대 알리표 막대 아니 아침에 8시까지 오신대요 그 선장님이 그래서 와 8시면 육지를 이제 밟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8시가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야 난 죽겠는데 그래서 전화드렸지 언제 오시냐고 그랬더니 전화가 없어서 그 아직 그 나오셨대요 아직 자는 줄 알고 좀 그 볼일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아 지금 오시면 되실 것 같다고 데리러 빨리 와달라고 그랬더니 아 금방 들어 금방 가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해갖고 원래 8시에 나와야 되는데 9시에 나왔어요 9시에 아 깜짝이야 아 오빠 어서오세요 노브랜드 아 노브랜드 좋아하지 오늘이요? 오늘 방금 왔어요 저 방송킨지 이제 30분 돼가지고 어 미끼를 확인을 해봐야지 네네 어 나 집어 열심히 하다 왔어 어제는 그래도 놀래미 3마리에 장어 1마리 그리고 우럭 한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은 모르겠네요 클라이 자동 팽창식 로딩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클라이요 자동 팽창식? 아 알겠어요 근데 나 나 로드 있는데 네 잡은 거 잡은 거 작은 거는 놔주고요 어 옆에 조사님 계시길래 드렸는데 부팅중님은 어디냐 아 근데 저는 저는 근데 있어가지고 아 저는 손질 잘 못해요 사실은 제가 낚시를 하는데 일단은 고기 자체를 손으로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회장님 어서오세요 어 40분 전에 방송 켰어요 부회장님 지각이에요 부회장님 저랑 친해지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셨어야죠 부회장님 출근했나? 일하나 부회장님? 아니면 낚시에? 어 채팅 많으니까 좋네요 네 저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저 집게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바늘 빼는 집게랑 고기 잡는 집게 없으면은 고기를 못 잡아요 어 낚시 한지는 꽤 됐어요 낚시 한지는 꽤 됐는데 어 무섭더라고요 고기가 아직 일단은 아 잡아보더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 우럭크는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되고 감성돔은 여기 이렇게 잡으면 되더라고 아가미 또 근데 다른 고기는 아직 시도를 못 해봤어요 특히 긴 고기 긴 고기는 아직 무서워 아 멀리도 던져놨다 어 야 자꾸 바늘이 잘라 왜지? 뭐가 있는 거죠 도대체? 바늘을 자꾸 자르는데? 바늘이 또 없어졌어 깨다시? 진짜 깨다시인가? 내 바늘이 자꾸 없어져 깨끗하게 언제 오니? 얘는 아직 미끼 있다 근데 왜 자꾸 쟤만 잘라먹는 것 같지? 그런가? 바늘이 불량인가? 근데 한 개만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얘는 미끼가 있어 가를 키우고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시작! 이제 구멍이 하데스? 하디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스 캐스팅 비거리 20m 나갔어요 20m 나갔어 이번에 내 비거리는 언제쯤 언제쯤 150m 정도 나갈까 파도치는 날 해변가 가서 감성돔 정도 감성돔 잡으려면은 어? 그래도 못해도 한 120m은 나가야 되는데 네 20m요 이 캐스팅 가르쳐준 사람이요? 아 근데 계속 연습하면 150까지는 올라가겠지 근데 아 소개시켜드릴까요? 저기 있어요 그 그 신비주의자 미끼를 미끼를 자꾸 왜 자꾸 내꺼 뜯어먹지? 당황스럽네 근데 왜 홈머시만 뒤통이지? 왜 지렁이는 없지? 지렁이가 왜 한 왜 한 통밖에 없지요? 하나 다 썼나 내가 하나 다 썼나 내가 이번에도 내 반을 잘라먹기만 해봐 나의 반을 튼튼한걸로 날아야겠다 또 잘라먹어보네 또 잘라먹어보네 머리가 없는데 이빨이 없는데 이빨이 없는데 아하하하 아이 농락이라니요 아니 내가 어제 뽈락 한번 해보겠다고 뽈락에다가 웜에다가 그 생미끼를 꼈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넣어놨나봐 아 올라가는 건 안 막히지 않을까? 어 지금 토요일인데 아 네 잠깐 이렇게 이렇게 돌릴게요 보이시죠? 아 캐스팅하느라고 서해대교를 모르겠네 운전은 버스기사 아저씨가 하지 않을까요? 아 바늘줄이 너무 얇은가? 목줄이 네? 저 파주요 저 파주 살아요 네 파주 사천에서 버스 타고 파주까지 가야돼요 경부고속도로 쪽은 모르겠는데 운전은 내가 안하잖아 펑스 타고 파주 추락 오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아 웃파랐네 아 아니구나 내가 베 эта музыка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맞구나 징징오빠 어서와요 여기 밑에 여기 이건 있어 여기 이게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치는 거야 잠깐만요 핸드폰 떨궜다 핵당황스럽네 됐죠 근데 큰일 났네 채팅창이 이게 제일 큰 건가 하나 둘 하나 더 어 어 식겁했네 안 깨졌죠 뒤에 어 큰일 낼뻔했어 핸드폰 깨질 뻔했어요 감시 포인트라고 여기 저요 그냥 검도 캐스팅이요 아 이거 개 아니야 개가 자꾸 이렇게 뜯어먹나 입질 조금씩 오거든 장비는요 어 릴은 울테그라 그 시마노 울테그라 구요 이거 로드는 그냥 알리 때요 그냥 막 때 알리표 로드 알리표 로드 어 묻지마 390 때 평소에는 평소에는 어 서프윗 500 아니면요 동해 동해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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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윗 500이랑 어 다크 4호 때 4-5위로 쓰고 있고 남해랑 서해권에서는 조금 짧은 로드 그냥 막대 쓰고 있어요 울테그라 아 저는 직결 어 합사 3호에 합사 3호에 합사 3호에 그냥 직결로 뽕뚤 30호 계란 뽕뚤 달아서 쿠션 고무 달고 직결로 던져놨어요 폐주포 어서오세요 보이루 여기 뱀 나온다고? 무슨 뱀? 원래 어딜 가나 아 진짜로 바닷뱀 나와? 어 싫은데 저 뱀에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원래 직결이 최고예요 직결로 뭐든 다 잡을 수 있어 바늘은 솔직히 묶어서 쓰는데요 오늘 너무 귀찮아가지고 바늘 묶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늘은 오늘은 묶은 게 아니라 저기 세이코 세이코 12호로 던져놨어요 그래서 자꾸 목줄이 잘려나가나봐요 너무 약해서 진짜 진짜로? 어 어 그런가봐요 이 묶여있는 묶음반을 쓰거든요 오늘 원래는 제가 다 묶어 쓰는데 여기 뿐 25m 던진다고? 동물뱀이 뭐야? 동물뱀이 뭐야? 모르고 모르고 먹으면 약이래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아 뱀 너무 싫은데? 저 그 뭐지? 동물원을 갔는데 뱀이 탈출을 한 거야 뱀이 탈출을 해가지고 그 뱀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나무 머리 위에 매달려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시급해가지고 그 울 너무 울어서 탈진해서 쓰러졌어 뱀 때문에 그래서 뱀은 제가 그래서 긴고기를 좀 안 좋아해요 긴고기를 좀 무서워해 뱀같이 생겨서 특히 장어 장어는 그 보고스는 그 보고스고 나는 사람이잖아 전에 바닷뱀 잡아놓고 와 근데 잭스형은 그 바닷뱀 구별이 가능한가 보네 뱀 보고 울어서 탈진해 보신 사람 있어요? 아 오빠 왕콤뜨리는 젤리잖아 그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건 모형이라서 안 싫어해 아 좀 더 길어요? 오 주댕이가 어떻게 틀려? 색깔이 조금 틀린가요? 색깔이 틀려요? 근데 부회장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보고스는 만화 캐릭터고 나는 사람인데 당연히 만화 캐릭터보다 내가 나야지 이라이님들이요 어서오세요 색깔이 틀려? 장어는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바닷뱀은 무슨 색이야? 하얀색인가? 징징오빠 어디 가려고 오늘 목적지는 어디야 아 비슷해? 오징어가 지금 나와? 네 아 옆에 줄이 없어? 고성 멀리도 간다 우와 신기하다 근데 내가 봤을때 이거 바늘을 잘라먹던가 미끼를 없던거 할거같아요 바늘 또 잘라먹은거 아니야? 어 길걸었다 어머 당황스럽네 어머 나 길걸었어 어느쪽으로 걸었지? 아 당황스럽네 헐 심지어 꼈어 앞에 바위에 걸렸어 아니요 어제 잡았어요 어제 사천에서 바위에 걸렸어 그 다음에 육즙에.. 아 배면 너무 싫은데 징징이 오빠 빠트리러 가자고? 굳이 내가 빠질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걸린 거지? 어떻게? 아 완전 꼬였네? 아 배불러 가자 엄마야 엄마야 아 됐다 아 근데 큰일 났어 여기 걸렸어 밑에 바위에 아 시끄럽다 네 터졌어요 꼬미님 어서오세요 임진각에서 아이 어떻게 던져 부회장님 그래도 내가 여잔데 통발이랑 밧줄은 없는데 오빠 바늘이 자꾸 나가 없는데 바늘을 자꾸 잘라먹어 내 바늘 어레? 아 됐다 이제 가르쳐준대 뭐 많은거 확실해요? 어? 태비 다시 태비 미소비에요 어잉 아 목말라 어떡해 태비 미소비 오토바이 타고 진주서 거기까지 가서 낚시를 몇번 오빠 언제 적인데 최비를 다시 이제 가르쳐준대 태비 미소 태비 미소 태비 미소 태비 미소 어 맨도레도 몇개 없네 아 나 맨도렛 여기 하천 내려올 때 맨도렛 사갖고 온거 같은데 맨도렛 어디갔지 여기가 있습니까? 오도방구 낙가무거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부회장님들이요 그거 옛날이잖아 오빠 그리고 지금 날물이야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네요 어? 바늘 목줄 어? 바늘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이? 바늘이 어디갔지요? 쟤 바늘 보신 분? 쟭스 형 내가 얘기했잖아 장어 무서워서 장어 못 잡는다고 여기 지금 따뜻해요 지금도 근데 내가 바늘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여기있나? 아 여기있다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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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반응 다 먹네 음 어어 쟀쟀 됐지? 초점 맞아요? 아니 아니 근데 그 저거 오빠 잘 다녀와요 징징오빠 잘 다녀와요 나는 황어가 나아 차라리 근데 요즘 황어도 안 나와 날이 추워가지고 뒤에 뽀얘요? 잠시만요 이게 초점에 한 번씩 이러더라고 초점이 한 번씩 이래서 다시 다시 던지고 나서 설정할게요 아빠 아빠는 아직 안 나간 거 같아요? 왜 안 나간 거 같아요? 근데 징징 오빠 내가 봤을 때 오빠 못 잡으실 거 같아요 여긴 지렁이가 답인가? 지렁이의 입길이 오네 여긴 지렁이가 답인가? 지렁이의 입길이 오네 어 어 너무 작다 지렁이가 너무 작다 지렁이가 됐다 이야 징징이 오빠 아침 어쩐 이로 이렇게 일찍 간대? 오징어 잡으러 간대요 풍미 어서 오세요 나 그거 잘 못해 아니 어 여기 여기 어디 있어요 낚싯대 뿌라트릴뻔 했다 잠깐만 미끼 다 터졌어 야 치면서 수풀 수풀이 당겼는데 어머 아 죄송해요 야 내 미끼 다 터졌어 내 지렁이 아니야 미끼 꼈어 로우 오빠 미끼 끼고 있었어 로우 오빠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나 뭐 한 거지 방금 죄송해요 여러분 못 본 척 해주세요 피쉬님 어서오세요 나 너무 당황했어 죄송해요 못 본 척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꿈꿨다고 생각해주세요 어 숲을 아니 분방 슥슥 뚫었는데 내가 뭐 하냐고요 캐스팅이요 뻘찌 캐스팅 아 해가 이제 지고 있어 아 근데 날엔 따뜻하다 여기 바람 막아줘서 어? 아 여기 뒤에 방파제가 짧아가지고 요렇게 한 건데 여포님 어서오세요 아 오빠 방파제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걸릴라고 원래 전 캐스팅으로 캐스팅합니다 아 근데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나? 어 근데 저 비거리 진짜 20m밖에 안 돼요 그래도 거기 나올 거예요 아마 낚시 말고 꼬꼬님 어서와요 낚시 말고 다른 거요? 어떤 거요? 낚시 말고 뭘 해야 되지? 지금 날물 어 지금 완전 끝날물일 텐데 5시 반부터 어 저희 방 분들은 저를 안 믿어요 낚시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요? 왜요? 세정희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추천 질차 짠맛이 부탁드려요 저 25이요 풍독 하이 양팅 바쁘다 아 오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빠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25세요 52세요? 아 나 진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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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했습니다 풍독 하이 네 25살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배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청 중 25 시청 중 25 98년생이요 98년생 근데 저희 방 분들은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구라까지 말라 그러냐고 구라까지 말라 그러거든 89년생이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89년생이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은행이랑 외치네요 나랑 좀 촌해집시다 어 편하니까 편하니까 입질이요 개입질 있어요 걸어다니는 개입질 아니 그럼요 노래는 어 8090 세대 듣지 노래 아는 노래가 없어 노래를 잘 안 들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물때가 아니라서 항상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중뜰물 초들물에서 중뜰물에서 입질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끝날물이라서 땅부자님 어서오세요 땅부자님 어서오세요 땅부자님 어서오세요 땅부자님 어서오세요 땅부자님 어서오세요 땅부자님 어서오세요 내가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그렇지 어? 오빠들 바랏바람 바닷바람 맨날 맞아봐요 얼굴 늙어 사과 오늘 그리고 상태가 메롱이잖아 메롱 메롱 나느 kur Ryong 나 taki 한 버질이 많아 부산? 어 부산 맛집 많던데 부산 가서 맛집 탐방하고 싶다 바닷바람 매일 맞는데 어? 바닷바람 매일 맞아도 그럴 수 있지 바닷바람 매일 맞으면 얼굴 사가 네 파주에서 버스 타고 사천까지 낚시하러 왔어요 네 오늘 아 제가 그 그 뭐지? 해상자대를 갔다가 아침 9시에 나왔어요 아침 9시에 나왔는데 어제 들어갔다가 아 제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저 그 그 집어 좀 많이 하다가 왔어요 오빠 사갔다니요 어? 사긴 건 아니지 부산 입구 컸다간다 나 부산 진짜 근데 자주 가긴 자주 갔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댁이 부산 쪽이어가지고 부산 자주 갔어 어?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내가 보러 부산 쪽 가겠다는데 어? 할아버지한테 다 이른다 용오빠 우와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야 누가 부산 오지 말라 그랬다고 자가 차량이요? 아 쟤 면허도 없어요 무면허에요 무면허 매니저 구합니다 오빠들 까불이 까탈스러워요 성격 조금 있고요 네 뚜벅이 낚시 멀미야 어제 원래 방파제에서 낚시 하려고 했는데 자대를 들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멀미약을 안 챙겨갔어요 어제 그래서 힘들 뻔 힘들었어 많이 탈베개제 남친구 한대요 태풍님 어서오세요 매니저 연봉 얼마냐고요? 매니저 연봉 매니저 나름이지? 매니저가 얼마냐 얼마나 이렇게 해주냐 그 나름이죠 어제 다시 보기 보시면 진짜 외롭게 잤어요 왜냐면 어제 그 방이 방이 그 난방이 안 되는 거야 전기장판도 안 따뜻하고 그래서 외롭게 잤어요 어제 간장치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미동이 없다 미동이 없어 물이 원래 얼만큼 타지? 오 물이 좀 많이 타긴 하네 항상 외로워 오빠 누가 요즘 나를 외면하고 있잖아 지가 방송하는 거죠? 제 직업이 방송하는 거니까 네 면허 없이 뚜벅이로 맨날 낚시해요 아 면허를 조만간 딸려고 해요 조만간 면허 딸 거고요 아빠한테 차를 좀 빌려가지고 평일에 낚시를 좀 다닐 수 있게 좀 해야겠어 상한가 리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목말라 아 내 커피 왜 우리 아빠 의문의 1패야? 아빠 차 빌리면 되지 아 제가 커피를 사왔는데 미끼 갈다가 발로 찼어요 커피를 그래서 한 모금 먹은 거 다 쏟았어요 바닥으로 바닥에 양보했어 근데 오빠 차를 구입을 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많이 나오잖아 나이가 어리니까 일단은 그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와요 227원이라니까 마스터님 미래요 어서오세요 227원이라고 중굴레차 장카 타야지 그니까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 솔직히 그 보험료 200을 어떻게 내 너무 많이 나와 상자님 집이 어디신데요? 댁이 어디시지? 이게 다랬잖아 거기에 다 안 보고 이거에다 기대면 이 무게를 내서 중굴레차 아니 근데 나는 렌트도 안 돼도 장기 렌트도 안 되더라 면허 어 남양주면은 어 어 꼴드오빠 어디 사시는데요? 그 동두천? 어 뭐야 가깝네 동두천 한번 갔었는데 어 알아요 동두천 가끔 가가지고 빗길을 또 갈아? 빗길 간지 얼마나 됐다고 빗길 간지 30분도 안 됐다 10분 10분 됐나? 10분 10분도 안 됐다 아빠가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내가 사고가 나면 아빠 보험료까지 올라가거든 그래서 어 안 해줄 것 같아 졸았어? 어 잘했어 아 맞아 힘들긴 해요 텐트도 들고 다녀야 되고 자 kır 대PHONE 그냥 팽 어 걸렸는데 데캉 아 거 아 아 어 gifts immer 아, 운다. 바늘 터졌다 바늘 아 아닌데 자기씨 내가 봤을 때는 멀티하고 온 것 같은데 고양이 물려가지고 그 죽는 사람도 있대 그 세균 때문에 위험해 조심하라고 아까 뉴스 봤단 말이야 아 그런 것 같아요 바늘을 그냥 막 쓰니까 손바늘 쓰니까 아 나 진짜 미치겠다 공화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왜 자꾸 내 바늘 잘라가는 거지 이제 바늘 먹는 것도 살짝 이제 슬슬 귀찮아지고 있는데 바늘을 자꾸 잘라먹어가지고 묶어서 써보자고 묶어서 써보자고? 여기는 밑걸림이 심하면은 밑걸림이 심하면은 그 채비 자작채비가 필요 없더라고요 자작채비도 다 터져요 직결이 최고예요 들걸리고 들걸리고 바늘을 바늘을 바늘이 어딨지 아주 좋아 이런 생각이 좀 achei 좀 rappelle 물어봐 얘는 너무 크다 바늘이 아 leg교 요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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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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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이가 밥 달래 자작 또는 천칭채비 아 그거 다 써봤는데 안되더라고 저는 저는 직결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근데 남해에 와서는 저거 카고 던지거든요 자작채비 진짜 많이 만들어와도 항상 날려먹어가지고 꼴드오빠 맨날 날려먹어요 저는 어딜 가든 날려먹어 편팅채비 알지 왜 몰라 아 로우 오빠 나 무시한거야? 너무해 아 바늘 안 묶었을라 했는데 자꾸 내 바늘을 어 누가 자꾸 잘라가지고 왜 자꾸 내 바늘 잘라가는거야 알지 하 진짜 더늘님 어서오세요 그 왜그러냐면요 오늘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멀미랑 싸우다 와가지고 아 오늘 오늘만 두 번만 두 번만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동에만 가다보니까 어떻게 알았지 자기씨 아 사실은요 아 사실은요 채비를 한 진짜 한 4개씩 막 이렇게 좀 갖고 다녀요 그래서 아 나는 몸이 안 좋으면 제정신이야 내 맘이 내 머리가 내 맘과 내 몸이 제정신이 아니야 아 로우 오빠 멀미 안해? 아 로우 오빠 막 멀미나는 거 태우고 싶은데 내 맘을 좀 알아봐라 해가지고 어? 로우 오빠 뭐에 멀미해? 맘과 몸이 항상 제정신일 때요? 어 평일에? 한 진짜 아 멀미 다 못했어 아직 멀미 지금은 아까는 그 바다에서 멀미했는데 지금 육지 멀미 중이에요 육지 멀미 중 멀미에서 멀미 잘 안해? 부럽다 아내론 항상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아 나는 진짜 멀미 아 나 그렇게 던지다가 로우 오빠한테 혼났어 누가 그렇게 던지냐고 로우 오빠한테 혼났다구요 제일 무모한 방송이라고요? 왜요? 어디 가요? 전토깡님 어서 오세요 아 로우 오빠 버스 한번 태워야 되나? 아 아니 로우 오빠한테 안 배웠어요 다른 분한테 배웠는데 전토깡님 어서 오세요 오신 분들 추천 질착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 눌러주신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꼬박친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아 로우 오빠한테 혼났다고 그렇게 던졌다고 누가 캐스틱 그렇게 하냐고 그냥 내가 치던대로 칠거야 아 양아 아 얘 좀 무섭다 안간다 양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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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숯불이 왜 자꾸 잠기지? 아니 숯불이 자꾸 잠겨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창피하네 진짜 나 원래 이렇지 않은데 오늘 진짜 내가 내 정신이 아닌가 보다 숯불도 깜빡하고 양아 미안해 Rapharich 내가 이렇지 못했을 일하면 큰일 났다 이거도 진짜 빡살이 לה 오늘 낯지 다 coisa 아 죄송해요 오늘 아 진짜 지금 제 머리가 머리는 내 손은 아 저거 수풀 풀어야 되는데 수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정신이 그걸 자꾸 까먹나봐요 양이 지금 저기서 광합정중이야 1일 1박은 이거 한 번에 원캐스팅에 원바늘이네 진짜로 아 그니까 오늘 로드 뽀각될 것 같아 아 자꾸 뭐가 이렇게 뭐가 자꾸 이렇게 건들지? 방울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자꾸 톡톡톡 건드려 뭐지? 애기들아 응 먹고 싸줘 먹고 싸줘 개야 개가 자꾸 내꺼 건드는 것 같아 못먹게 조금씩 뒤로 빼야겠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 저거 한애라고 줄 내가 바닥에 내려가는데 어디 갔냐 이건가? 어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아닌데 줄 옆에 내려왔는데 없어졌어 탱요포 탱요포 어서오세요 카레님 어서오시고요 단고포 어서오세요 깡대님 어서오세요 어 네 오늘 토요일이에요 그니까 그니까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이거 아까 자꾸 토독하길래 바닥에 살포지 내려왔는데 금세 그 줄이 없어졌어 저게 아니고 요거 줄 찾아 뚜루루 어 어 바늘 어 줄이 안짤려 나 진짜 이것도 던졌는데 또 바늘 잘려서 오면 운다 나 진짜 이것도 던졌는데 칭대님 승 câj 반을 딸려오기만 해봐 아쭈님 어서오세요 술 한잔에 안주 먹기? 여캠이라고 다 춤을 춰야하는 건가요? 어? 오빠 또 어디 가게? 오빠 여수 아니에요? 나는 낚시 여캠이지 그냥 여캠은 아니니까 우리 방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네 춤출 거 볼 바에는 다 이렇게 섹시한 옷 입고 그런 여캠 언니들 보러 간다고 여캠이래 확실한 건가요? 낚시 여캠이 더 춤을 잘 춰야하는 거? 애들이 왜 다 잘렸냐?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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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요빠 리리요 노래해주라고? 노래는 좀 한데 일단 던지고 호타채님 어서오세요 저 노래 잘 보세요 어? 화장님이 가셨다 화장님 가셨으니까 저쪽으로 쳐야지 아니 저번에 당구 오빠가 노래 불러달라고 백풍을 쏴줬는데 내가 그날 방송을 껐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여태 하고 링 ihren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